아쩌쩌쩌쩌 오빠 뭐해? 뭐하긴 하나도 텐트 찍었지? 보고 몰라? 아니 우리 왜? 우리 오늘 여기서 텐트에서 살기 찍을 거야. 여기서? 어어. 재밌게 찍을 거야. 아빠! 이건 뭐야? 또 새로 샀어? 아니야 아니야. 새로 산 거 아니야. 절대 새로 산 거 아니야. 이거 친구한테 빌려왔어. 오늘 우리 텐트에서 하루 살기 찍으려고. 너 캠핑 가고 싶댔지? 언니 어디 갔어? 언니도 캠핑 가고 싶댔지? 근데 엄마 아빠가 바빠서 못 가잖아. 아아. 그래서 아빠가 친구한테 빌려왔어. 어때? 좋지? 그건 그렇긴 하지. 재밌겠네. 근데 오늘 여기서 그럼 24시간 챌린지 하는 거야? 어어 여기서 24시간 챌린지. 언니 왜 이리 안 와? 왜? 왜? 아빠가 텐트 다쳤어. 어때? 완벽하지? 그리고 오늘은 너희들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아 그러니까 음식이나 이런 거 안 챙겨도 돼? 안 챙겨도 돼. 아빠가 준비 다 했다니까. 뭐 있어? 당연지. 오늘 캠핑을 하기 위한 준비물을 아빠가 쫘악 다 넣어놨어. 그런데 랜덤이야. 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자기만 쓸 수 있어? 다른 사람한테 못 줘? 트레이드 금지해? 오케이. 어. 그러면 어. 먼저 그런 사람이 있다. 나 이거야. 나 이거야. 나 이거야. 엄마한테 나온 거 가져가. 아니 엄마 이거. 아니 이거 내 거야. 나온 거 가져가. 아니 나 텐트 치느라고 까먹었어. 안에 뭐 들어왔는지. 아 잠깐만 보고 억울한데. 내가 준비 다 했는데. 빨리 골라 가져가. 알았어 알았어. 자 자 자. 자 여기. 옆으로 세워봐. 옆으로. 자 저쪽으로 서. 아 가끔 바꿨다. 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누구부터 공개할 거야? 어 너부터 해봐. 나부터. 마란 놈부터 해봐. 자 과연 버섯돌이 가방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왜왜. 왜왜. 뭔데 뭔데 뭔데. 자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라면. 과자. 햇반. 바나나우유. 음료수. 참치캔. 와. 과자 또 하나 더 있어. 야 이거 무슨. 종합 과자 세트? 싸고 갈 거야. 우와 라면 네 개. 그럼 하나씩 나눠 먹으면 되겠네. 저녁하고. 너는 공룡이니까 뭐다. 저녁. 점심. 아침 먹고. 어허허허허허허. 아 일단 버터리꺼 좋네. 아 일단 그 다음 누구꺼 볼까. 엄마꺼. 엄마꺼. 시계방향대로. 자 과연 엄마는. 아 또. 와 엄청 커. 하나 둘 셋. 우와. 와 도짜리야 이거. 오. 우와. 이거 어디에 써. 이거 다 쓸게 있어. 이거. 짐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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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 잘 때는 배기로 쓸 수 있어. 뒤에 그 뒤. 아니. 그. 등 기다려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아니 등 기다려서. 아. 기댈 데가 없는데. 아 그냥 평소에도 침대 앉아 있잖아. 엄마 별로 안 좋은 거 같지 않아? 오. 그런게. 들어가기가 없네. 근데 아빠. 돗자리 못 땄어. 저기다 깔아가지고. 아이고 따뜻하다. 아니. 돗자리는. 아무데나 깔 수 있어. 오. 텐트 밖에도 깔아도 돼. 아 진짜. 그럼 못 쓰잖아. 텐트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아니야. 돗자리 있는 사람 나가면 돼. 오. 그래서 내가 저거 갖고 싶었던 거야. 근데 엄마가 가져갔잖아. 아. 그러면 저거 밑에 깔아가지고. 움직이면서 가면 돼. 안돼 안돼 안돼. 이동기처럼. 이동기처럼. 아. 한 번 깔면 끝. 아 저거 내가 갖고 싶었는데. 엄마가 가져갔는데. 아 내 거요 내 거요. 아니 아빠가. 텐트 치다가 다 까먹었어. 어디에 뭐 넣었는지. 자. 원희꺼. 원희. 자 과연 원희는 뭘까요? 일단. 왜 왜. 왜 없어? 안에 없는데? 뭐가 없어 한번 열어봐. 꽉 꽉 꽉. 아 이거는 아빠? 원희는 꽉. 아. 아 앞에. 설마. 자 과연. 어때 어때. 뭔데. 짜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그러면 이거 마음대로 막 유튜브 보고 그래도 되는 거지. 하는 중에. 아니 너희들 시간 그 스크린 타임 있잖아. 한 시간밖에 못 쓰지. 아 그래. 구글도. 어 구글은 괜찮아. 아니 그럼 이거 왜 주는 건데. 그거. 텐트에 있으면 게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잖아. 아 그러다 말이야. 근데 한 시간 할 수 있잖아. 그게 어디야. 아 그래 그래. 응. 그리고. 아 좋다. 응? 이거 뭐야? 보조배터리. 근데 나 지금 밧데리가 70% 넘는데. 필요 없어. 어 필요 없어. 그럼 아빠도. 아 싫어. 자 또 있어? 또 있을 건데. 이거 뭐야? 리모컨. 리모컨. 그럼 이걸로 TV 봐도 되는 거야? 돼 돼. 그 대신. 어. 리모컨 원희만 조정할 수 있어? 어. 원희가 보고 싶은 채널을 우리가 강제로 시청해야 돼. 같은 친구 오빠. 아 채널 조정은 리모컨 친구만 할 수 있어. 원희만. 원희만. 아 그럼 이 음식 주고 싶은 것도 내 마음이네? 어 마음이. 이거. 내불로 갖춰도 돼. 또 있어? 없지? 이제 아빠 꺼야 돼? 있어 있어 있어. 아 뭉친다. 스위치 돼 있어. 자 원희는? 스위치 돼 있어. 하루 종일 게임 해야지. 야 여기는. 하루종일 놀 수 있는 세트. 놀이 세트. 뭔가. 전자상가같지 않냐? 맞아 맞아 맞아. 여긴 전자상가야. 어. 버섯걸이는 편의점 세트. 응. 엄마는. 노숙자 세트. 노숙 세트. 아 노숙 세트. 원희는? 전자상가. 엄마는 뭘 것 같아. 캠핑에 필요한 게 들어있어. 뭐지? 나는 그냥 바로 오픈할게! 준비합니다! 하나 둘 셋! 짜잔! 안 끓어 없어! 뭔가 거 아니야? 어 뭔가... 소리가 들리지. 생존에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 진짜 칼 아니야 칼? 자! 야 너 물... 라면 뭐에 끓여먹을 거야? 불도 없는데! 바다나 위에... 아니! 안 끓여먹어? 끓여먹어? 바다나 위에다가 끓여! 야... 공이 커! 아... 어 잠깐만 나 이거 고르기 잘한 거 같은데? 자 엽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물하고 냄비! 물! 아빠 물만 갖고 살아도 되겠네! 냄비! 근데 아빠! 젓가락이 없어! 어 잠깐만! 잠깐만! 젓가락이 없어! 아빠! 잠깐만 내가 젓가락을 왜 안 챙겼지? 젓가락! 아빠 젓가락 없어! 잠깐만 젓가락... 내가 넣었을 텐데? 젓가락 진짜 없냐? 나 안 보자! 아빠 손가락 있어! 젓가락이 없어! 젓가락이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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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없어! 아빠... 강타 캐리어 좀 풀어봐! 아 잠깐만! 나 뭐 아까 뭐 챙겼다! 어디야? 너 다 뒤져봐! 안 뽑은 게 있어! 아빠! 이수시개! 아이고 젓가락 뻔해! 야 이수시개로 올려먹으면 돼! 와... 아니 이건 아니잖아! 젓가락 저쪽으로... 어! 야 이수시개! 야 아껴야 돼! 저 몇 개 없어! 엄마한테 박해자! 자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 아니 젓가락! 없어! 안 챙겼는데 어떡해! 근데 이제 팀 정해야 되지 않아? 어 팀 정해야지! 어 속도리! 우리가 팀 해야 될 거 같지 않니? 아빠는 팀 안 하면 진짜 아무 짱이나 쓸 거 없어! 뭘 쓸 거 같다! 우울했는데 물! 야 생존의 기본 필수품 물! 자 텐트 안으로 다 들어갑시다! 아 엄마 이거 쳐야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뭐지? 버섯 벤져스 퍼즐빌런 2권이다! 이거는...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아 저기 더 있다! 잠깐만x3 어 더 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다 있어! 이건 내 거야! 한 개 더 있어! 버섯 벤져스 퍼즐빌런 2권이 나왔어요! 재밌겠지? 어 재밌구나! 일단 주세요! 빨리 짐 정리해! 자 짐 정리 하세요! 엄마는 일단 그걸로 풀어야 돼! 야 짐 정리 다 했냐? 어! 너 짐 정리 한 거냐 이게? 이거 다 뿌려놓게 둬! 어 좋네! 이게 딱 좋네! 어! 그래서 팀은 어떻게 할 건데? 솔직히 내가 아빠랑 팀이 해야 돼! 그런 거 같지? 어! 내가 봐도 보소톡이랑 내가 팀은 뭔 게... 뭐야? 말도 안 끝났는데 그냥 나가네? 아 설마 밑백 끼치게 여기서 잘려는 건 아니지! 저런 땅 놔두고! 아 잠깐만 쟤네들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거야? 어!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면... 응! 잠깐만 이거 장도 둬야지 음식을! 어 그럼 비밀보도! 비밀보도 채워놔! 비밀보도! 알고 있는데? 다 뿌면 돼! 다 뿌면 돼! 그래라 그럼! 야 우리 추출한데 라면이나 먹을까? 그럴까? 아 잠그고 있어도 그래! 자 이제 물을 준비해볼까? 어? 텐트에서 라면 끓이면 용기가 가득 차지 않을까? 어... 아마도 그렇겠지? 불도 날 수도 있겠지? 여기 안에서 라면 먹는 게 별로 안 좋을 거 같아! 그래도 왜? 여기 오고 싶어? 그쪽으로 가면 안 될까? 라면만... 자리세네! 어? 맞지? 자리세내야지! 아니 자리세네 좀 너무 맵다! 그러니까! 자리세네 얼마나 하면 되겠니? 라면 2개! 야 라면 4개인데 2개를 달라고? 아! 수놓은 마진다! 아 잠깐만! 라면 2개만 줄게! 끓여서 줘야 돼! 끓여서! 그럼 끓어!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인심 썼다! 라면 2개 줄게! 일단 먹고 보자! 아빠 냄새도 챙겨! 우리는! 식비보면서 놀게! 원희야 우리 여기 통신 안 되면 라면 안 먹니? 너희들 끓여! 우리 직접 먹고 있을게! 잠깐만! 여기는 놓으면 안 돼! 우리는 노예냐? 그러니까! 우리 심지어 자리세네 내면서 지금 여기 있던데! 그럼 가! 그럼 가! 아 이 정도 왜 취소하지? 라면 먹자! 라면 먹고 보자! 물을 넣고! 어! 근데 우리 젓가락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러게? 아 진짜 어떡해? 오! 오! 하늘 젓가락! 뭐야 이거! 하늘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 오! 무슨 일이지? 오! 카메라! 카메라도 놀랬어! 저희 절대 저기서 가둔 젓가락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졌어! 자 이 물 높이를 맞출 때 아니! 여기 손이 적혀있는데! 아 손가락 더럽게 진짜! 아 여기 적혀있구나! 아니 나 어릴 때부터 손가락으로 했는데? 응! 진짜? 너희가 먹었던 라면은 다 내 손가락으로 들어갔던 거야! 잠깐만! 얼마 안 하고 가스 없는 거 아니야? 잠깐만 가스가 없는 거 같은데? 어 나온다! 어 나와? 가스 새는 소리가 나와! 아 이거 터치가 고장 났나? 너 진짜 아빠랑 팀 할 거야? 아 진짜 아빠랑 팀 할 거야? 이미 팀인데! 본복 못해! 잠깐만! 번호가 왜 이렇지? 토치가 고장 났나 봐! 그거 똑똑똑똑 하는 거! 스파크! 잠깐만! 보허니 표적이 왜 이래? 이제 둘이 좀 들어가라! 둘이 좀 들어가! 아니야! 나무 끓이면 기만 먹을 거야! 오! 나왔다! 누가 보면 주작인 줄 알겠다! 진짜데! 이거! 이거! 오! 잠깐만! 아빠! 나 여기 편집 안 할 거야! 어 하지 마! 편집 안 할게요! 누가 보면 주작인 줄 알겠다! 진짜 물이 안 들어왔거든요! 하고 침 튀었다! 여기 다 들어간다! 브레이크 먼저 넣어야 돼 아빠! 알았어! 거실에서 버너 빼고 라면 끓여 먹는다니 참! 그러니까 주방 놔두고! 멀쩡한 주방 놔두고! 유튜브가 힘들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산다! 맛있겠지? 아빠가 넣어도 돼! 잠깐 우리 젓가락이 몇 개지? 두 개! 두 개? 아빠! 하나라도 더 소환할 수 없어! 아니! 그건 한 번밖에 안 해줘! 그리고! 아빠가 또 준비했지! 어? 정이 컷! 어! 나 핑크! 나도 핑크! 이거는 너희랑 계약 없었는데? 맞아! 아 그러면 우리 냄비 통째로 들어가자 먹으면 돼! 아 이것도 계약 없었어! 호딜일 텐데? 냄새가 맡았는데 국침이 돌고! 아! 캠핑 온 거 같지 않니? 어! 젓가락이 우리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 젓가락으로 이거 펴면 좀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토는요! 그리고 이거는 먹는 젓가락! 한 명! 아 우리 퍼줘! 오! 짱 맛있을 거 같은데? 가자 가자! 여기요 여기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더 남아주세요! 아 요만큼! 살쪄! 아니 이거 못해! 이거! 이거! 너무 비교해야 되는데? 살쪄! 살쪄! 좀 이따 더 먹으면 돼! 엄마꺼? 엄마는 살찌잖아! 딱 안져! 아 돼지니까 이만큼! 뭐라고? 돼지는 오! 가득! 돼지 입고! 와 넘친다 넘쳐! 아 진짜! 맛있니 원이야? 응! 버섯들이 맛있지 않냐 솔직히? 어 맛있어! 짱 맛있어! 젓가락이 짧아서 그렇지! 멋있죠? 아이스크림 먹는 거 같지? 왜? 그래 이래 나눠 먹어야 맛있지! 젓가락도 나눠 먹어야 맛있지! 원이야 우리 다른 거 좀 보면 안 될까? 싫어! 아니 아빠가 이거 볼 나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잠깐만! 너는 보지도 않구만! 컴퓨터가 없구만! 딴 거 보자! 아니야 그 거 있어! 그럼 케미 끌까? 아니야 아니야 나도! 어 좋아! 아니 끄지마! 그냥 그림이라도 보고 싶은데 왜 꺼! 이거 과자 받아 먹기로 할까 우리? 오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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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권리에서 받을 수 있겠어? 에휴! 엄마가 왜 들어왔지? 어? 나는 그냥 자자자 아빠가 또 어릴 때 좀 받아 먹었지? 받아 먹었어! 아니 내가 던져서 내가 받아 먹었다고! 맨날 받아 먹었어! 조용히 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의 폭풍 흡입술! 자 간다! 자 이번엔 좀 작아! 봤어? 잘 찍었어? 어! 내가 옛날에 좀 받아 먹었다니까? 왜 받아 먹어? 자 한 번 더 간다! 좀 웃겨! 편집! 편집! 엄마! 케미야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걸 왜 엄마가 먹냐? 아 잠깐만 이거 우리 팀 건데 나가! 그래! 나가 나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왜 나가요! 나 팀 전에 들어와도 돼 왜! 과자 빼서 먹었으니까 벌금 벌금! 10분 동안 추방! 아 오케이 이거 솔직히 규칙을 어긴다! 어! 추방 추방 추방! 나가세요 나가세요! 엄마는 추방에서 이거 문 닫아야지! 그래 못 들어오게! 어 못 들어오게! 엄마는 절대 못 들어오게! 아휴! 진짜 다 누네! 근데 아빠! 응? 눈 쪽 드는 생각인데 어 어 이렇게 문을 닫으면은 아빠 발 냄새가 여기 갇힐 거 아니야! 그럼 나 여기 있다가 죽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야 내 발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니? 얘들아! 얘들아 여기 옆에 좀 잠깐 담겨봐! 테스트 해보게! 무슨 발냄새가 난다고? 뭐라고? 죽어! 죽긴 뭘 죽어! 발냄새 나지도 않아요! 보중이에요 여러분! 제가 발냄새 난다는 건 다 설정이거든요? 얘네들 다 연기하는 거예요! 아 얘 진짜 펜트 형으로 갔지 않니? 벌써 신호 오는데? 뭔 신호가 와! 야! 연기하는 거 너무! 왜?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죽을 뻔했다고! 어깨 뭘 죽어! 그렇게 독해? 진짜 지독해? 아니 지독해 원이야! 들어와봐 필수해봐! 너도 궁금하지 않니? 아니 궁금해 좀 궁금해! 어 들어와봐! 엄마도 들어와봐 빨리! 아니 싫은데? 들어오면 내가 좋은 거 줄게 빨리! 좋은 거? 응 들어와! 뭔데 뭔데 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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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 나냐 안 나냐! 나냐 안 나냐! 빨리 열어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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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진짜 나지? 조회해! 내가 나보고 했잖아! 불키지마! 보둥이 여러분 이거 다 연기해요! 빨리 열어야! 야 열지 마! 자 잠깐 잠깐! 원이야! 너 후회한다! 빨리 열어야! 내가 지금 치킨 시킬 테니까 치킨 할 때까지 여기서 안 나가면 내가 치킨 줄게! 진짜 열어야! 아니야! 열지 마! 아 열어! 빨리 열어! 이제 살았다! 야 이거 텐트 닫았다고 안에 발냄새가 진동을 하면 그게 사람이냐? 어? 어? 아빠는 사람이지? 다 열어야! 여기 안에 환기시켜야 돼 빨리! 어이가 없어서 오!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오! 조금만! 스티커 퀄리티가 너무 좋아 이번에! 어! 스티커도 초번만 준대요! 어! 잠깐! 치킨 나왔다 치킨 나왔다 치킨 먹자! 치킨 먹자! 어떻게 가져와? 어떻게 가져오기는? 내가 돗자리는 안된다고 했지만 어! 다른건데! 다른건데! 뒤에 놓고! 저거 침낭! 침낭을 입고 엄마가 입고까지 갔다와! 나! 내 몸 이거 입고 가라고? 어! 내가 문 앞에 놔두지 말고 직접 달라고 했어! 자 그거 입고 가면 돼요! 아 잠깐 근데 어떻게 봐! 봐봐! 봐봐! 감사합니다! 치킨! 이거 맛있어! 어머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와 맛있겠다 빨리 먹자! 이야! 음! 맛있냐? 역시! 캠핑 앤 치킨이지! 이야! 배로 부르니까 사자! 그래! 어우 졸려! 야! 아늑하지 않니? 응! 오케이 구글! 뭐든 조명 꺼! 네! 아! 아 이불아 오나? 아빠가 이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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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끄럽다! 아 시끄럽다! 안되고 가라고! 왜? 왜! 아 왜 이리 시끄러워? 으아... 으아... 제 혼자 있어! 왜? 이익! 야! 모습도 있네 왜 여기다! 아 공화와아아? 아 자! 그렇게! 아 진지하! 아빠 고고한 소리 때문에 나 진짜 못 잤어. 그러니까. 오늘은 24시간 텐트에서 살게 해봤는데요. 오늘 재밌었나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아침 먹자, 아침. 아유, 허리 아파. 아침 라면 먹어야지.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아직 5시간 남았어. 나 라면 끓여 먹어야지. 아, 허리야. 아직 5시간 남아야 돼. 아, 허리야.